평범한 경비원 어딘가를 탈출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죽음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입니다. 주인공 마이크는 동생이 있습니다. 에비라는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어렸을 때 남동생은 납치를 당했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들을 데려가는 아빠를 납치범으로 의심해 때리기도 했고 그런 일 때문에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일을 추천해주겠다는 남자 에비를 돌봐야 했기에 잠깐만 에비를 돌봐야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여기서 말하는 에비는 동생입니다. 전에도 말했죠? 아무튼 에비를 돌봐야 했기에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은 거절했고 다음날 사촌이 에비를 데려가겠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말이야 에비를 위해서 데려가겠다는 말이지 사실은 아동복지수당을 노린 계략이었죠. 결국 에비를 데리고 있기 위해 경비일을 하기로 하는 마이크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폐업한 가게의 경비일로 창업자가 없애기는 아쉬워서 유지 중인 건물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cctv만 보면서 가끔 청소만 해주면 되는 일이었죠. 조금 소름 돋는 기술이 담긴 인형들 애니 메트로닉스들이 있긴 한데 별일 없어 잠에 드는 마이크 꿈에서 과거 동생이 납치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처음 보는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 퇴근을 했죠. 사촌은 사람을 써서 마이크를 실직시키기로 했습니다. 2일차에 다시 출근한 마이크는 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번에도 납치범을 알아내기는 실패 꿈에서 난 상처가 현실에서도 생겼고 문 앞에는 바네스라는 경찰이 찾아옵니다. 구급상자에 위치까지 아는 바네사는 이곳이 익숙한 듯 했죠. 이곳을 잘 안다는 바네사는 과거 아이들이 실종되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수는 꿈에서 나온 수와 같았죠. 마이크의 퇴근을 확인한 사촌의 고용자들은 마이크를 실직시키기 위해 가게를 박살내기 시작 그들의 앞에는 무대용 인형들 프레디와 친구들이 살아 움직이며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죽여버리기 시작했죠. 하늘? 어떻게 악!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얼굴을 들이밀던 여자까지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일차 출근을 하려는 마이크 애비를 돌봐줄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할 수 없이 애비와 함께 피자 가게로 향합니다. 애비가 경비실에서 잠을 잘 동안 마이크는 어질러진 가게를 정리 다시 마이크가 잠에 든 사이 누군가 애비를 불렀고 프레디가 나타납니다. 마이크는 다시 꿈에서 소년을 만났다가 애비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데 프레디와 친구들은 애비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지만 애비가 무사히 넘어갔고 4일차에도 역시 애비와 피자 가게로 갔는데 바네사가 찾아왔습니다. 프레디와 친구들은 과거 실종된 아이들의 영혼이 빙의한 것 같은 아이들이라 그런지 신나게 노는데 창고에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 보입니다. 애비가 다치는 상황까지 발생 바네사는 애비를 절대 데려오지 말라 말하죠. 이에 마이크는 이모에게 애비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5일차에 피자 가게로 가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은 애비를 준다면 영원히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준다 말했죠. 그 행복한 꿈이란 죽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빠져나온 마이크 애비를 원한다는 프레디는 집까지 찾아옵니다. 이모를 죽이고는 애비를 데려갔죠. 바네사에 의해 치료된 마이크 그리고 신나서 피자 가게에 도착한 애비 마이크는 바네사에게 진실을 듣게 되는데 과거 실종된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피자 가게의 사장인 윌리엄이 납치를 한 것이었고 사장이 시체들을 애니메트로닉스에 넣는 바람에 영혼이 빙의를 한 것 과거 마이크의 동생 개럿을 납치한 것도 피자 가게 사장의 지시였는데 바네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네사가 말하길 빙의된 아이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 피자 가게 사장에게 조종당하며 살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죄책감이 시달린 반에서는 마이크를 도와주기로 했고 장비를 챙긴 마이크는 피자 가게로 진입 애비가 애니메트로닉스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마이크가 둘을 먼저 처리하고 애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위기 상황을 파악한 애비도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토끼 옷의 사장 윌리엄 애프튼 애비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네사가 도우러 왔습니다. 사장은 마이크를 죽이려 들고 바네사는 아버지를 막아섭니다. 총도 안 통하는 방탄 수트였네요. 결국 바네사가 당했는데 사장이 아이들을 조종하는 그림을 애비가 바꿔놓으면서 애니메트로닉스의 표작은 사장으로 변경 그렇게 사장은 자신이 납치한 아이들에게 끌려가며 상황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바네사는 숨이 붙어있었고 마이크는 다시 애비와 일상을 보내면서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막을 내립니다. 제가 프레디의 피자 가게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어떤 게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처럼 경비일을 하면서 아침 6시까지 버티고 총 5일을 버텨내면 이기는 게임이죠. 영화에서 이처럼 6시에 퇴근을 한다는 내용과 총 구성이 5일로 되어 있다는 디테일을 보여주는 부분은 좋았는데 문제는 팬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 도대체 뭐하는 영화일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팬들이야 높은 퀄리티로 구현된 애니메트로닉스들과 피자 가게 그리고 디테일까지 팬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5일차의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러닝타임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급하게 진행이 된 것도 보였고요. 저는 보면서 프레디 시리즈 특유의 갑툭티와 분위기에 맞는 공포 그리고 고어를 기대했는데 일단 갑툭티는 있었어도 공포는 없었습니다. 공포는커녕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죠. 위키를 살펴보면 팬들을 위한 장면이 정말 많았다는데 저는 일단 잘 알지는 못한 편이어서 공감은 못했습니다. 한 번 일반인과 진짜 팬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이 갈리는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혹시나 프레디 시리즈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반응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였고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